헬랑아, 나 귀엽나? 안 했어. 나 딸기 먹고 있었어. 네가 하도 안 일어나서. 나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지? 응. 보고 싶었어? 응. 얼만큼? 엄청 많이 철만, 2천만. 이거 먹지 마. 어? 그건 먹으면 안 돼? 응. 네? 너 꼬치야꼬. 그래, 알았어. 그럼 나도 딸기 빨간 부분만 먹어야지. 이건 이따가 먹으라고 내가 꼬치 따줄게. 근데 이것도 먹어야 돼, 이건. 영양이 좋은 거야. 오, 고마워. 꼬치를 따줘서. 우리는 친구니까 딸기도 나눠 먹자. 알았죠. 자. 헉, 난 그럼 토마토 주는 거야? 우와, 고마워. 아, 두 개서 나눠 먹자. 아, 진짜. 먹자. Jugıyorlar. 애, 기다려. 42세, 그 bum. 김고요. 씨. 부수 뜸. yesterday.